자 다음에 더 대단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도전 주부가의 열차 그건 아시죠 거기에서 대상하신 벌교에서 오신 한미나 가수님 꽃피던 어느 날 부탁해요 꽃피던 어느 날 빈가슴어찌 알고서 살며시 날아왔을 때 내 가슴 안아버렸네 내 맘은 아닌 나무는 저 멀리 달려 너희네 또다시 또다시 내 품에 바라만 있네 가슴 깊은 곳에 둔지를 전 사랑세 아직도 추억에 안은 그리운 그대로인데 사랑세 내 맘은 모르고 남아있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결이 지은 나라 나've 빈가슴어찌 snap 보습 가 antic 내 맘은 아니라면 저도 멀리날려 너네네 또다시 또다시 별뿐에 날아와 있네 가슴 풍붙에 두질을 둔 사랑새 아직도 추억의 아름다운 그리움 그대로의 아름다운 사랑새 내 맘은 모르고 남아있어 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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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